자, 이제 둥근 종이통으로 투구도 만들어 볼까요? 네! 위에 V자를 붙일 거야 난 예쁜 꽃 무늬 투구 모두모두 투구를 만들자 나만의 투구를 만들자 모두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나요? 네! 우와, 정말 멋지네요 좋아요, 그럼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다시 한번 말을 타고 신나게 달려봐요 좋아요!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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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절갑옷 입은 말을 타고 바람처럼 달려보자 따가다, 따가다 우리는 가야의 용감한 철갑무사 철갑투구, 철갑옷 입고 강철곰을 휘두르자 하나, 둘, 하나, 둘 철갑옷 입은 말을 타고 우리는 가야의 철갑무사 자,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자복과 투구를 만들어 목마를 타고 재밌게 놀아보세요 가야의 철갑옷 입의 Sec Oh, however here you can live these we try to party 칸에 잘เข살을에 감사합니다.